질병예방통제국은 지난해 독감으로 20만 명이 병원을 찾았고 3만 6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로 1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지난해 전 세계를 위협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비롯해 3가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포함된 독감 백신을 승인했습니다. FDA가 이 새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독감예방접종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일반 독감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을 따로 두 번 접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습니다. 의학계는 1억 7천만 명에게 이 새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올해 말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면역력이 부족한 임산부를 비롯해 노약자, 심장질환 환자, 흡연자 등은 반드시 새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그러나 의학계는 5살 미만의 영유아가 이번에 개발된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할 경우 발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.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자기 자신한테는 H1N1플루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두 개 나올 때 한 번 맞으시면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건강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. 한편 매년 독감을 접종하는 한인들의 비율은 20%로 타인종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명입니다.